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 5명의 발생에 일부 병동에 대해 코어트 조치가 내려졌고, 울산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직장과 학교, 병원 등 다발적이고 다양한 경로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내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송철호 시장과 정무수석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전체 인원의 5분의 1인 400여 명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청내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시정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종사자 4명과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대해 동일 집단을 격리하는 코어트 조치를 내렸고, 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경남 질병관리센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았고, 중구의 한 초등학생 1명과 특수학교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산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울산시의 방역망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울산시는 현재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오는 7월까지 진행합니다. 참여자들은 올해 울산교육청의 주요 정책 가운데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계속 확대해야 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그 이유와 연관된 단어를 객관식으로 고르면 됩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주요 정책 178개를 선정해 추진했으며, 올해도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주요 정책 171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국민운동단체 3곳이 오늘을 국민운동단체 일제 방역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방역활동에 나섭니다. 오늘 방역활동에는 울산시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 등 국민운동단체 3곳에서 800여 명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630여 곳을 대상으로 중점 방역활동을 펼칩니다. 울산시는 국민운동단체 일제 방역의 날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살리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취임 인사차 JCN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 공약대로 이미 코로나19 대응 TF 구성에 착수했으며, 소상공인 긴급대출과 이자 보전, 그리고 식사시간대 상가 주변 무료 주차제도 도입 등을 경기 살리기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해 다양한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CN은 어제 서동욱 청장 초청 대담을 녹화했으며, 내일 방송할 예정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울산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도시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성명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위해 울산과 자매 우호 협력 도시인 하기시와 니가타, 구마모토현의 서안문을 발송하는 한편, 부산과 경남,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의회도 성명을 내고,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원전 오염수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울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사수한다는 결의와 각오로 일본의 만행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에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학교와 종교시설, 상가와 공동주택 등이며, 부설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효 시간대에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료와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 추가 혜택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건축물은 5월 말까지 구군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반려 친화도시 육성을 위한 5개년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반려 친화도시의 위상을 다져간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연 기자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 반려동물 예절 교육은 물론 미용사와 훈련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장. 지난해 북구 호계동에 개관한 반려동물 문화센터 애니언파크입니다. 반려동물 놀이부터 관련 교육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에게도 인기입니다. 대형견을 저희가 키우다 보니까 풀어놓고 뛰놀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대안적이다 보니 또 이런 공간에서 저희 개도 자유롭게 뛰놀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악재에도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애니언파크를 찾는 관람객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은 애니언파크 개관을 시작으로 반려 친화도시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이를 뒷받침할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미래 반려문화 산업 선도, 배려와 공존의 반려생활 정착 등의 주제로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 연합체를 운영해 동물학대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고 애니언파크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반려문화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해 반려도시 위상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잘 배우면 우리 울산이 전국 최고의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JCN 울산 방송도 반려 친화도시 울산을 담는 프로그램 반려라 울강이를 14일부터 방영합니다. 유기견 울강이를 반려견으로 키워내는 모습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확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동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울산 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구직급여 지급액은 3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5억 원보다 111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건수도 2만 4천 7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8천여 건 대비 6천 7백여 건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실업 증가에다 교육기관들의 계약 만료와 폐원 등으로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에 열리는 제20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전 세계 제외동포 경제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한민족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행사로 해마다 10월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193개국에서 활동하는 제외동포 기업인 1천여 명과 국내 기업인 3천여 명이 참석하며 기업 전시와 수출 상담,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유치 제안서를 통해 최신 시설인 울산 전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의 생태문화 관광지 그리고 산업수다 수도 울산의 도시 여건 등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수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총 2,270억 원 규모의 선박 3척을 수조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8만 6천 3제곱미터급 초대형 LPG 운반선 2척, 4만 3제곱미터급 중형 LPG 운반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LPG선 2척은 전남 영암의 현대사무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며 LPG선 1척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3년 하반기에 선주사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하절기 악취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환경감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각 사업장별로 악취의 종류와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원격제어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점관리사업장 위주로 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자율환경순찰반을 운영해 매일 순찰을 제시하고 경동도시가스와의 협업을 통해 악취 민원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대기와 수질오염측정대행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은 분야인 악취 측정 업무를 대행했다가 업체 대표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와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업체는 울산시의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측정 대행 업무만 등록한 상태에서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구 소재 업체 두 곳의 의뢰를 받아 45차를 걸쳐 미등록 분야인 복합 악취 측정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31년째 무료로 이발해주는 이발사가 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지만 자신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가위를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랑의 가위손 이성규 이발사를 박정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평 남짓한 중구 서동의 한 이발소. 백발의 80대 어르신들이 머리를 깎기 위해 이발소를 찾아옵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머리가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이발소 사장이 제공한 무료 이발 사용권으로 무료로 이발을 한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이발비조차도 만만치 않은 상황.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랑의 가위손 이성규 이발사가 고맙기만 합니다. 이성규 이발사가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이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0년.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사오면서 반평생 직업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료 이발 사용권은 병영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동사무소인데 상담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비용이 부담돼서 이발소로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때 무료 이발 쿠폰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31년째 지역의 조소득 노인에게 무료 이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랑의 가위손 이성규 이발사. 자신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해드려야죠.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월 13일 헌혈의 날을 맞아 지역 공공기관들이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펼칩니다. 첫 주자로 울산시가 어제 시청 햇빛광장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에는 울산시교육청이, 6월에는 울산경찰청, 7월부터 11월까지는 구군이 동참하고 산하시설공단이 12월에 릴레이 헌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울산혈액원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 인구는 8만 2,500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 급감했으며 혈액 보유량도 전국 평균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갑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어제 북구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H지역동행 사회공헌활동기금 전달식을 열고 5,8,500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지정기탁했습니다. H지역동행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2018년부터 울산시 북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구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맞춤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입니다. 검찰이 사실혼관계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해놓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정신감정 결과 역시 재범과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게 나와 사회에서의 삶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울주군 성실 납세자에는 연간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 가운데 체납 없이 납부한 개인 2명과 법인 5곳이 선정됐습니다. 성실 납세 법인은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울주군이 청년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청년 제한사업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청년참여재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울주군의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체를 둔 대표나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청년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도 받습니다. 청년참여예산 공모 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업들 가운데 오는 7월 사전심사와 8월 청년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은 오는 9월 온라인 투표에 붙여지며 결과에 따라 시상할 계획입니다. 중구의회가 어제 제2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노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안과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복지달력 제작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와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도시 텃밭 조성지와 문화의 전당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해 현장점검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